오일스틱의 여신 빅지옥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너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척 비치 썬 페스티벌에 초대받은 가수 핵지옥입니다 제가 정말 이런 비치 페스티벌에 이렇게 안 어울리는 가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골랐는데 그래도 이 아름다운 밤에 파도소리도 들으면서 발라드 괜찮으시죠? 네 그래도 여러분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빠른 노래 있거든요 첫 번째 들려드린 노래는 시크릿가든의 OST였던 그 여자라는 노래였고요 단신반의 하면서 마이크를 넘겼는데 너무 다 같이 정말 떼창이 이루어져서 싱얼롱이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 이제 댄스곡 하려고요 해봐야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는 항상 둘이 불렀는데 제가 오늘 혼자 있는 거 아시죠? 여러분의 목소리가 오늘 둘이 더 필요합니다 라랄라 라랄라랄라랄라 라랄라랄라랄라 라랄라 라랄라